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 5개 분야가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지역주도형 강원 뉴딜 사업 확정 보고회를 열고 2025년까지 도비 1조 499억 원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뉴딜 사업은 온라인 디지털화와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재난재해대비 시스템 구축, 녹색산업화 등 5개 분야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산업체질개선과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